오늘 기자회견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김포나 구리시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김포에서는 목년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서울 편익과 또는 경기 분도를 변경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 우리 최 부장도 질문이 계시니까 답변을 제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로서 일단 경기도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지사로서 분명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2월 초까지 한 달여 지금 흘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경기도를 4번 왔습니다. 지금 세수는 60조 가까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계층 감세는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에 따라서 취약계층과 우리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불법 뻔한데 재정의 역할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7번씩 4번씩 경기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 메가시티 또는 김포 또 구리 서울 편이니까 북부특별리아 지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행정국 개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곤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북부특별리아 지도는 우리 경기도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북부특별리아 지도에 비전을 제시를 했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고 90회 넘는 공청회를 했고 도의회에서 두 차례 이상 결의안에 대한 통과가 여야 합의를 있었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작년 9월에는 제가 직접 총리를 방문해서 주민 투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와 같은 준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봄이 오면이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 봄을 막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봄은 그냥 아무 때로 오는 봄입니까? 저는 북부특별리아 지도와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경기도 시에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분도에서 특별히 야치도를 하겠다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정치 일정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전히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 좋습니다. 우리 주민과 시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생산적인 포퓰리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도 지사 취임 이후에 도민들 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받들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생산적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메가시티, 김포 등을 포함한 서울의 일부 편입은 그동안 우리가 30여 년 대한민국이 갖고 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어디에 이끌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전 제신 없이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에 그저 정치를 앞선,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저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퍼퓰리즘 얘기하고 시민들, 주민들이 원해서 원함을 하겠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시생자가 났습니다.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에는 왜 귀를 났습니까? 쌍특검법 국민의 70% 가까이 찬성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60%인가요?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아닙니까? 왜 거기에는 귀를 났습니까? 이런 시민과 도민들의 바람과 요청과 간구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목년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SNS에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자체장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메가서울은 절차적으로 총선 전 주민투표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 위원장이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 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비슷한 민주당 법안에도 공동 발의를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여야 의원 대부분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그간 경과를 잘 모르고 통 큰 척 하기보다는 절차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 북도에서 김포, 구리, 고향, 의정부를 떼어내면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건데 경기 북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분도를 원할지 의문이라며 메가 서울과 경기 북도 분도의 동시 추진은 누가 봐도 뜬금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가 서울과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한 위원장이 싫으면 시집가식의 대응보다는 진지하게 정책적 모순에 답하고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고 mañanaましょう. This is a 경기 북